소시가 갑자기 손 잡았어 갑자기? 근데 약간 내 돈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해 이제 뭐 하죠? 계산해야지 아 계산해야지 와 좋네 아 형 우리 언제 또 이렇게 제트스케일 같이 타봐요 형들 호시야 갑자기 손 잡았어 왜? 갑자기? 근데 약간 내 돈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해 어 돈을 노리는 진짜 손걸음이 안 좋네 아 어저께 도둑국이야 너무 고마워요 형 진짜 재밌었어요 형 근데 진짜로 저희가 돈이 진짜 없어요 솔직히 700은 있잖아 땅이 많잖아 제트스케일 그러면은 몰빵내기 어때요 몰빵내기 어디서 이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요 지금 저희 진짜 다 걸었어요 2번 던져가지고 합산이 낮은 팀이 다 내기? 그러면 다 내기 나가면 6입니다 이거 우리가 먼저 하죠 그래 4 4 4 4 4 4 4 4 5 6 5 5 5 5 5 4 어! 6 6 6 6 1 6 6 6 6 6, 6, 6 무조건 낮은 수사 나와야 간다 갈게요 확실하게 던져 확실하게 던져 6, 6, 6 야 이거 형 나 진짜 믿는다 미안하다 아 근데 형도 4야 야 미안하고 믿는다 3 3부터는 이기는 거 3부터는 이기는 거야 형 형 안쪽으로 던져 바람 많이 분다 야 아니 근데 지적이 뭔지 알아? 우리 얘는 낙이고 얘 최고점이 나왔어 형이 1등이에요 야 오늘 3시 6이 나오고 형 1등이야 형 형 오늘 감 좋다 촉이 바뀌었어 형 형